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못하죠. 자,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자, 대한민국 전통 중에 차를 사게 되면 이 막걸리를 여기다가 구워야 됩니다. 사람이 못 먹기 때문에 차가 술을 배신하는 거죠. 자, 한번 차에 술 한번 먹여 먹겠습니다. 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주 막걸리 하나 정도는 원샷을 한다더라고요. 또 얘가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. 자, 술을 이렇게 먹었는데 일단 한 잔 먹었어요. 자, 이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. 한국은 또 이래요. 아이고, 아이고. 내 적극.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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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